안녕하세요. 쉐어링 아이템의 송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? 짠! 마치 용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펜더에서 나온 드래곤 카포인데요. 가격은 17,500원. 이게 다른 이렇게 딱 집는 스프링이 달린 카포와 다르게 이 나사로 딱 고정시켜줘서 더 안정감 있게 카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가벼운 무게의 캐스트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다이얼, 덤스크룸 방식이라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. 모든 위치에 플랫해서 적절한 압력을 주고요. 그리고 쉽게 빠르게 카포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우선 이거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댄 다음에 얘를 조여주면 되는데요. 굉장히 조일 때 밀리지 않게 안에 뭔가 스페셜 보호 패드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. 넥 피니쉬에도 손상을 주지 않고 그만큼 넥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카포입니다. 이 정도 카포에 가성비가 진짜 좋은 카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볍고 언제나 쓸 수 있을 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한 그런 드래곤 카포라고 생각이 드네요. 우선은 딱 조여주고 카포에 가성비가 진짜 좋은 카포가 되게 정갈하게 눌리고 일정하게 눌려서 굉장히 연주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대도 착하고 카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솜쉬운 그런 드래곤 카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